국방부가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하고 업무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동해안 일대 해공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장, 협업, 행동, 해결이라는 정부 혁신의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근무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장병과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보다 혁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방부 공무원과 군인으로 구성된 혁신 어벤져스라는 연구 모임을 만들고 안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또 업무에 복귀를 해서 향후에 국방업무 발전과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장의 근무 여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사무실과 현장의 환경 차이를 이번 활동을 통해 배웠으며 병병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대를 둘러보며 해공군 작전에 대해 이해하고 합동 작전 체계에 대한 실견도 넓힙니다. 확고한 대적관, 안보관, 군인 정신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정해선진 강군과 국방혁신 4.0 실현을 위한 소통과 담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